보였으니 좀 다르게 좀 튀게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감탄이 나올 만한 코스튬 뭐나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요? 지금 분명히 제가 입지 말라고 그래도 분명히 이렇게 허리가 강조되고 좀 타이트한 옷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 안을 그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으시고 이 겉은 아주 긴 방떼로 가리듯이 그리고 어디 등장할 때 촥 이러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추시면은 최고의 컨벤니션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승현 아나운서님. 지금 실버톤과 저 화이트가 돋보이잖아요. 면사폐로 온몸을 도배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면사폐로 온몸을 도배하는 뭐 신부? 신부? 유령신부? 유령신부라기보다는 조금 어디는 묶고 어디는 풀고 이렇게 되면은 저거는 누에고추. 누에고추야? 저것은 혹은 눈이 굴러서 쌓인 눈사람의 무엇인가 뭐 다양한 컨셉을 이 망사는 이걸로 어떻게 향냐에 따라서 다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제 홍 선생님처럼 얼굴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쯤 잘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얼굴 큰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회사 후배들하고 같이 이번에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거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면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정도면 좋지 않나? 안 되지. 일단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헤어스타일을 확 바꿔버립니다. 옥색? 예를 들면 가발을 하나 딱 쓰시는 거. 그렇군요. 저기 있는 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저기 있는 거 한번 씌워줘 보세요. 초록색. 딱 알맞은 게 있네요. 가면도 함께하면 괜찮으세요. 오 자 봐 보스니까 황재근이잖아. 아니 설마 이거를 저한테. 네 살짝. 제가 머리가 좀 크거든요. 안 들어가요. 확실히 다른 분이네요. 확실히 다른 분이네요. 거고. 아 뭐 드실까요? 살피한 야시. 와 정말 다른 분이에요. 이거만 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엘스타 박사님과 립스틱을 이 뒤에만 그냥 딱 하면 이제 조커가 되는 거죠. 그냥 조커 말고 이제 해커로. 해커로. 차려입고 이제 준비 다 했어요. 그런데 갈 때가 나 어디 가지? 집 앞에는 고요해. 어디 가? 어디 가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긴 하자. 농담이고요. 이태원으로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그곳 말고 이제 가족끼리 가는 곳도 있어요. 어디로? 바로 놀이동산 같은 곳을 가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시작했어요. 모 월드, 모 랜드를 가시면 되는데요. 수십 마리의 좀비 대화함이 펼쳐지는 좀비 쇼부터 또 공포 컨셉으로 놀이기구 그리고 의상 숍도 따로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외에 또 제주도에 가면 여행을 가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한 호텔에서는 마술쇼에 할로윈 퍼레이드를 가면 키즈 프로그램, 가면 호박바구니를 꾸민 후에 사탕을 받는 그런 퍼레이드까지 즐겨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행 가는 김에 꼭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할로윈 제대로 못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이루고 다니려고 그래요. 진짜요? 도곡동에서 저 보면 놀라지 마시고요. 할로윈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큰 우승으로 저희가